다윈은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최재천은 친족 대신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겁나게 먼 친족을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이 정도야 시적인 표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천은 여기에서 출발하여 생명권의 평등으로 나아갑니다. 모기와 인간이 친족 또는 가족이니까 모기와 인간의 생명권이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윈이 일깨워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윈은 지구상 모든 생물들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여 지구상 모든 생물들의 생명권이 평등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서로 친족관계라는 사실 명제에서 출발하여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의 생명권이 평등하다는 당위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일종의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봅니다. 자연주의적 오류는 최재천이 애지중지하는 취미들 중 하나로 보입니다. 모기와 인간의 생명권이 평등하니까 모기를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한번 니 꼴리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지만 제발 불쌍한 찰스다윈을 팔아먹지는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재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